아빠 아빠 왜 뭔 척해요? 아빠 왜 뭔 척해요? 아빠 아닌데? 또 거짓말 아빠 청구자자 험지기포자 감격 없어요? 험지기포자? 어 없는데? 또 거짓말 엄마 어디에 계셔 엄마? 우리 엄마 만났을 때도 또 거짓말을 따라와요? 엄마가 누구야? 애기 엄마가 누구야? 아빠의 통상에 좋아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엄마 만났잖아요 애기 엄마 어디 계셔? 엄마 어디 있어? 엄마가 누군데? 누구야? 우리 엄마 허미진 허미진? 허미진? 깜짝 놀랐네 엄마한테 가자 엄마 어디 있어? 엄마한테 가자 우리 애기가 이렇게 컸어? 감사합니다.